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한 손님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어느날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고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? 네, 키우는 건 아니고요. 야, 내려와, 내려와. 손님이 물건 사는데 어서 오십시오. 인사를 못하려면 저런 난장판을 내가 이걸 치우고 있으니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리와. 안 돼, 안 돼, 이리와. 그럼 안 돼, 안 되는 거야, 이리와. 아니, 원래 얘가 주인이야, 이리와. 그쵸, 얘가 주인이지. 야옹아, 이거 한 번 먹지? 우리 야옹이 좋아하는 고등어 여깄다. 저의 원투살은 주제에 이렇게 고급만 먹어요. 싼 거 주면 먹지도 않아요. 힘들어.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또 살도 많이 찌고. 살도 많이 찐 거예요? 많이 찼어요. 새끼빈 것 같은데, 배가 이렇게. 미만이면 다리통이랑 같이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 네 마디가 있으신 상태고,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일주일 안에 나오고 갔네요. 원래 별로 안 찼어요, 전에. 원래 별로 안 찼어요, 전에. 그러니까, 아이참, 안 찼어도 어떻게 해요, 어저께 가졌는데. 임신해서 저희 집에 들어온 건데, 아이 그걸 몰라주고 제대로 좀 섭섭했을 거 아니야. 그죠? 딱해라 좀 더 잘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순하게 나오니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나오니까 너무 경이롭고 배 힘들어 가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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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좁아져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난 너무너무 잘해준 것도 없는데 밥만 줬을 뿐인데 챙겨줬을 뿐인데 와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이런 큰 기쁨이 되네 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